성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극 3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묵직한 제목으로 재림의 소극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무너젓도다 무너젓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많이 들으셨기도 하고 또 귀에 익숙한 기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이치 때문에 때로는 좀 구체적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 때문에 분명하고 올바른 아주 그냥 구체적인 그런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뭐 저희 예수통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선, 말씀 중심, 말씀 전부 이런 슬로건이 저희들이 빌려드리는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젓도다 무너젓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소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불가벌 나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비하고 있는 이 중에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무너젓도다 무너젓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깨달아야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증인이 되고 종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이 주신 그런 교훈들을 오늘 살피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스오인을 보았다면 오늘은 한 번 더 말세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스오인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전전 시간에 고대 역사 속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리고 단예를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말세에 형성되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며 그 안에 있는 그리스오인은 누구인가를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바벨론인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돌아볼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파헤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징조를 살피는 일에 아주 즉격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위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늘 교회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이 어두운 시대의 어둠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남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일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마저도 아까운 것이 아닌 것처럼 버려야 될 하나님의 증인들의, 선구자들의 말씀과 같이 그런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두려움 없이, 과감 없이, 기탄 없이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가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본 것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구석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쟁투라고 하는 말은 벌써 굉장히 의미하는 내용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이건 오래된 것이요 아주 오래된 것에서 마지막 악의 끝이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죄와 악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이라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늘 예언이 되어 있고 경고가 되어졌다 예언과 경고가 주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악의 심판은 정말 시대를 향한 예표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세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가운데 다가올 시대예요 어쩌면 그 다가올 시대가 지금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 속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든지 어떤 정체성이 있는 정체든지 두 바벨론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봤던 고대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적 바벨론 물론 이거 전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건 뭘 말하냐면 누브가 대살린 근육의 신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냥 고대 바벨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 5장 30절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침륜당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 그날 밤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죠 아주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에는 말세 바벨론이 또 등장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바벨론은 그럼 무슨 나라인가 아니면 무슨 정체가 무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시록 14장 8절에 보면 느닷없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개시록 18장에도 역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이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데 개시록 18장에는 이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데 고대 세계의 국가적 민족적 바벨론은 완전히 구약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은 국가적 모든 시호기간이 끝나고 완전히 사라졌다는 마지막 여기 말한 바벨론은 어떤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닌데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일시간에 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고대 바벨론이나 말세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잘 분석해 보면서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의미론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이런 거 말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인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한다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신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라, 정신, 사상, 이념, 체계 어떤 단체, 어떤 집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그러니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계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개 바벨론은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려고 하는 정신이다 피조물을 더 높이는 이런 정신이 바벨론의 정신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를 부정하는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면 오로지 무엇밖에 길이 없는가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또 다른 의미의 정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종교, 이념, 사상,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은 구원의 길이란 뜻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하자면 그런 깨우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깨우침인 것입니다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르침이 편만하면 국가도 되고 아니면 어떤 학교도 되고 아니면 어떤 조직도 되고 어떤 시스템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편해지시길 바라요 바벨론이란 그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부터 우리가 돌아보는 내용은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인데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는 바벨론인데 이미 구약에 들어있는 고대 바벨론은 다 망한 것을 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시 또 마지막에 바벨론이 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예수를 부정하는 정신으로 되어 있는 종교나 아니면 나라라면 나라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면 단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대세계 바벨론의 정신과 지금 마지막 때 바벨론 정신은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고대세계에 끝났는데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도 또 바벨론을 등장시켰는가 이 말은 마지막 바벨론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라? 고대세계에 있었던 바벨론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안목이고 지혜였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바벨론 종교를 우리가 살펴볼 때 다니엘 1장에는 유다왕 여호야겜이 있은 지 3년에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왕 누브가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전 귀구 얼마를 하나님께서 누브가네살로에 붙였더니 그가 그걸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있는 땅 자기 신의 묘 사당에다 갖다 놓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면 그건 뭘 의미할까? 바벨론은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자기 신전에 자기 사당에 가다가 하나님 걸 갖다 놨다면 그건 어디다 놓은 거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한 복판에 바벨론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당 한 복판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물론 바벨론 사람들은 오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예 바벨론의 중앙에 들어가서 뭐하길 원했어요? 바벨론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본 것이죠 여하튼 그 바벨론은 어떤 정신이었느냐 그 안에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신전 고탑을 지어놓고 그 신전 고탑 위에 에사길라라고 하는 사당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신전을 지었는데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다 이런 의미 그런가 하면 복합신전 에사길라는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온 정신이었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바벨론의 정신은 장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던 정신이었다 왜냐 바벨탑을 쌓던 사람이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면 에사길라가 되겠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은 에사길라고 여기 에사길라가 되기 위해서 바닥에 뭐를 대를 잡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에테메난키가 되겠죠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늘에다가 이름을 대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 누가? 인생이요 이건 어디서 왔는가 이 정신은 또 올라가 봤더니 이 정신은 또 올라가 봤더니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더니 어떤 정신이냐 알고 보니까 이사회 14장에 봤더니 이 정신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반역한 루스벨 루시퍼 여기 개명성이라고 말한 루스벨 곧 사단의 정신이더라 이 말이었습니다 사단의 정신이란 뭐였느냐 따지고 보면 자신을 북극 모든 하나님의 벼류에 나의 보자를 높이는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높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북극지폐 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자신이 올라간다는 말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과 뭐하는 정신이다? 비기려는 정신이다 그러면 사단의 정신은 뭐냐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도죠 아주 배도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종교란 바로 하늘에서부터 반역한 사단의 어떻게 그 영향을 받아서 아니 사단이 그런 자기의 정신을 집어넣어준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로 인하여 구성됐던 종교다 하나님을 배적하고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종교였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바벨론의 종교란 말은 바벨론의 종교란 것은 고대 바벨론이 이미 그렇게 망했지만 이 종교, 이 신앙, 이 사상은 사단이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와서 이 일을 하는데 포기하겠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망했지만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마지막 때에 또 등장하느냐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의 정신이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아주 오래전에 영원한 때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만드는 정신이고 이것이 인생들에게 내려와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어떤 이런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의 정신을 펼트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마감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을 타락시킬 때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로 타락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바벨론 정신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로 다 싹 쓰러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탑을 쌀 때도 이름을 어디다 대자 하늘까지 대자 바벨론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즉 사단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경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다 자기 신전에 묻아놓았다 이 정신이 지속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망했다고 그 정신이 사라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정신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지속되어 온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된다? 말세까지 등장한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달아라, 알아라 해 그래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그 바벨론은 겉으로 드러난 그야말로 페이스의 세이드고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그렇게 한 거지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다 이런 말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말세에 등장하는 바벨론인데 우리는 이 바벨론의 정체를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바벨론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명시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과정인데요 계시록 14장 6절로 8절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6절부터 새의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원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리지널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르는 그런 복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첫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첫 천사가 딱 갔더니 둘째 천사가 쫙 나오면서 무너졌도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됐다? 무너진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뭐냐?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아 이 포도주 얘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있었던 복음 내용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엇이 있다면 심판도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야 알고 봤더니 바벨론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러면 이 바벨론이 옛날 국가적 바벨론을 구성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다시 등장해서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단순히 그냥 바벨론이라고만 했으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누구며 어디인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를 침묵할까요? 아니죠 그럼 세 번째 천사 이번에는 둘째가 세 천사가 연발로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해라 둘째 천사는 안 하면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럼 세 번째 천사는 뭐가 나오겠어요? 상급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면 뭐가 상급이 있다 바벨론을 경배하면 바벨론에 뭐가 있으면 뭐가 된다?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표를 받으면 심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어떤 나라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인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이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신은 알 수가 있어 바벨론이 국가인지 나라인지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바벨론이란 뭘 구성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이들이 바로 누구다 바벨론 전자들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따져보면 돼요 그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렇다면 이걸 경배하게 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 세력의 권세에 못 이겨서 그걸 받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받으면 세세토록 고난이 있다 이런 말하는 것이고 받지 않으려면 여기 12절에는 여기 뭐라고 다 있는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궤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받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들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도들이라 하더라 여하튼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등장하는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멸망에 들어가고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을 찾기가 쉬워진 거예요 말세 바벨론은 어느 나라냐 어느 무슨 사람이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다 그 바벨론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헤게머니가 되겠고요 그것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그에게 부속되고 소속된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라는 의미를 썼다면 보이지 않는 한 나라라고 가정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족속의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족속의 거룩한 나라라고 한 것처럼 그럼 이것도 이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다 그리스도인을 나라라고 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나라라고 봐주자 무슨 나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나라다 이렇게 봐야 됐다면 이건 바벨론의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양식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말세 바벨론의 이 정체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으셨지만 오늘 듣는 이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보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경배하게 하고 강요하고 또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즉 바벨론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벨론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다 이젠 짐승이 나와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즉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은 그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라는 거예요? 배경 세력이 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용이 또 줬는데 고대 바벨론도 역시 바벨론 정신은 사단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도 배경이 누구예요? 용 사단이죠 그렇다면 고대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다시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망하지 않고 다시 무언가 뒤를 이어서 나왔구나 그게 이 짐승이겠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여하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전히 사단은 자기가 최고의 권세를 누릴 것 같을 때가 재산 날이죠 또 당했어 그러면 이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말은 머리가 가만히 봤더니 일곱 머리가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일곱 머리가 있는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머리가 깨져버리는 걸 말하니까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는 안 하고 세력을 잃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 이상하게 아주 조짐이 안 좋은 조짐이 있어 그 죽게 된 상처가 낫더라 이거예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그 상처가 나으면 온 땅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게 낫는다는 게 머리며나 딱 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데 보세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은 뭐냐 예빈고 마기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게시록 12장 9절에 용이 사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짐승의 배우는 그냥 사단이구나 그런데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짐승에 권세를 줬더니 용에게 경배, 사단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대리자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 갖고 마온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더니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말로 회방하고 하늘의 여기에 그의 성도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면서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영원한 나라를 방언과 나라를 다스려는 권세를 받더라 얼마 동안? 마온 두 달 동안 그러니까 마온 두 달이 지나면 머리 하나가 상하에 어떻게 된더라? 죽게 되다 세력이 잠시 꺾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따져보면 돼요 사단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즉 사단의 정신이 고대 바벨론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적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정신이 다시 여기 이 짐승의 일곱 머리 열 뿔에게 정신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마온 두 달이나 마온 두 달이나 지상권을 행사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마온 두 달이 맞추면 권세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또 세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되죠 마온 두 달이라는 말은 30일이니까 1261이고 이건 3년 반이다 그러면 성경 예언과 상정을 해석할 때는 연일 원칙을 정하니까 1261은 곧 1260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력이 십자가 이후에 1천 년 이상이나 지구촌의 지상권을 확보하고 행사한 세력이 있다면 그건 어떤 세력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 안 해도 일리 역사를 바라보면 1천 년 이상의 암흑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암흑 세계를 가져왔던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중세라고 말하죠 중세는 인간의 이성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했기 때문에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 중세 시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온 두 달이 끝나가지고 세력을 잃었는데 그 용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도 분명히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되지만 다시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금방 거기서 자기의 대리자가 죽으면 그냥 멈추지 않죠 또 일어나 아담에게서 안 되고 그 다음엔 바벨탑을 싸서 안 되고 바벨이라는 국가를 바벨은 국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일곱머리 열풀 짐승으로 등장했다가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세워나 그 세력이 뭘까 보세요 게시록 13장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많아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새끼 양 같지요 새끼 양이 아닙니다 성경의 새끼 양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 게시록의 한결같이 또 여기 주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누굴 보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새끼 양 하면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짐승이 하나 하고 땅에서 올라왔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양은 아니에요 겉모습은 뭐 같아도 양 같아도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는 내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뭐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용처럼 한다는 말은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용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의 지상 뭐가 된다는 말 대리자라 이 말이죠 그 세력이 올라온 거예요 즉 사단이 죽지 않고 다시 또 새로운 세력으로 인수인계를 해 준 거죠 그랬더니 너무나 분명해 저가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아까 일곱 머리 열 뿔 가졌다가 잠시 꺾인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왜? 용이 권세를 준 건 대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권세를 받더니 헌대는 짓이 무슨 짓을 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변대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와가지고 먼저 짐승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죽게 된 상처가 어떻게 낫고? 낫도록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은 불이 하늘 이건 무엇까지 행하는 거예요? 먼저 짐승은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가보니까 권세를 행하고 이렇게 경배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이런 세속적 권세를 가지면서도 뭘 또 행사해? 종교적 영향력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력이 뭐야? 새끼 양인데 먼저 짐승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사단의 대리 세력이 분명하죠 먼저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렇다면 이건 누구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용으로부터 그러면서 먼저 짐승을 부활시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볼 때 바벨론이란 도시국가는 종교 세력이면서 정치적 세력을 즉 정치적 세력이면서 종교적 세력 신정 정치를 한꺼번에 이루든 도시국가였다 종교적 정치국가였다 이런 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신이에요? 바벨론의 정신이다 고대 바벨론의 정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이 두 짐승이 합동되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죠 결국은 먼저 짐승을 부활시켜가지고 그 부활시켜서 경배하게 하니까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고 두 짐승이 합동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나오네요 그런데 보시죠 드디어 이 바벨론의 정체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게시록 14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했는데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이 나왔잖아요 그게 그들의 정신이다 그런데 보시죠 이제 딱 드러나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구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먼저 짐승 앞에서 미혹하면서 자 땅에 구하는 자들 일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먼저 짐승이죠 그 짐승이 다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뭐가 나왔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 나와 아까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어서 13장 16절에 뿐만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고한 자나 오른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하더라? 표를 받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와우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그 짐승의 먼저 짐승이에요 그 먼저 짐승은 뭘까요? 그 다음에 또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짐승의 표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력은 분명히 그 바벨론 세력의 회계몬이 즉 지도력을 갖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스템 안에서 우상과 표를 만들고 강요하는 바벨론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중심 세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짐승이 그래서 말세 바벨론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딱 나왔어요 게시록 14장엔 바벨론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면서 바벨론의 정신이 뭔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 말세 바벨론의 정신은 바로 이 두 짐승의 세력이 중심이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짐승이 무언가만 알면 바벨론을 구성하는 중심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네요 따져봐야 되겠죠 말세 바벨론의 정체를 발표하는 거죠 먼저는 먼저 짐승의 일곱머리 열 뿔 짐승과 두 번째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짐승이 등장합니다 게시록 13장에 먼저 짐승은 1260년 동안 하나님을 대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때 머리 하나가 상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죠 그러나 종교적 지상권과 정치적 지상권이 만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는데 새끼양같은 짐승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지상권과 정치약 지상권이 만나 연합한다는 말은 새끼양같은 짐승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짐승 홀로 있을 때는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이 두 세력이 합동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고 표를 강요하더라 먼저 짐승은 누구고 낮은 짐승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먼저 짐승이란 말은 1260년간의 지상권을 가지고 중세를 호령했던 타락한 교권입니다 타락한 교권 그래서 1798년에 이 타락한 교권의 수장이 말이죠 교권의 수장이 프랑스 대혁명을 마치고 또 대혁명을 평정한 나폴레옹 보나빠들의 손에 의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벌티어라고 하는 장군이 가서 당시에 바디가네 수장 교황 비호 6세를 붙잡아서 발란시아성에 유배합니다 그게 1798년 그러면서 중세가 막을 내리죠 중세라 그러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교권을 말하는 것이 중세입니다 교권지상주의예요 그러면 나중 짐승은 뭘 말하느냐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은 다 내게 오라는 것과 똑같은 마음 누구의 정신이에요? 예수님 같은 정신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끼양 같은 짐승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그 앞에 있는 자유의 신상 앞에 밑에 그런 말이 써 있죠 에마라자르소라는 시인이 거기다 헌증한 것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난파하는 배들 말이죠 유리하는 사람들 다 내게 오라고 여기 오면 말이야 이 희망의 등불을 가지고 여기 오면 우리가 다 여기 안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미국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전 세계 최강에 달아가는 미국인 것을 우리는 두 말할 것 없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게시록 13장에는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되더라? 합동되더라 이렇게 됐네 1982년에 6월 7일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드디어 운명적 만남 그야말로 절세기적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홀리얼라이언스 신성동맹이다 이러면서 미국과 바디관이 함께 수교하고 드디어 손을 잡고 신성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 타락한 기독교 호권 국가였던 여기는 떨어졌지만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미국과 손을 잡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백권국 오늘날은 홀리시 바디관이라고 그러죠 지금 최고의 뭘 구사해요? 죽게 된 상처가 났더니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디관 정치적 백권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잠시 여기에 도날드 트럼프 때 관계가 서운했지만 완전히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찰떡궁합이죠 하원의장인 넨소필레아 펠로시 의장도 찰떡궁합이죠 샌프란시스가 교부해서 당신 어떻게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면서 낙태를 찬성하는 거야 그런 법령을 만들었어 당신은 말이야 여기서 미사 참석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펠로시가 비행기 타고 어딜 갔어요? 바디관에 날아가서 브란체스 교황 앞에 찐 미사 참석하면서 이 성채 떡을 먹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런 무엇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걸 보죠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가 드디어 신성동맹 1982년부터 신성동맹으로 연합하게 돼서 결국은 바벨론의 핵심이 된 거죠 두 세력이 바벨론의 핵심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남은 것은 교권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시 짐승의 우상입니다 교권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라고 안고 짐승이란 말 대신 교권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중세라고 하는 아까 먼저 짐승 나중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먼저 짐승의 그 세력은 뭘 표현했는가? 중세 교권 지상주의를 가져왔던 중세 타락한 기독교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권 최지상지우였어요 교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고치고 교권으로 인해서 구원을 주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교권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위치도 달라진 것입니다 면제부도 팔고 예수님이 아닌 그래서 그 교권이 최고의 권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권에 경배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권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었다 먼저 짐승의 우상이라 그러면 그건 교권 우상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니까 교권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벨론이 되는 거죠 정확한 이런 바벨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두 세력이 합동되어서 두 세력이 합동되어서 짐승의 우상과 표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면 뭐가 떨어지느냐? 일곱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역사대국으로 순서적으로 일곱 재앙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일곱 재앙은 교환계시록 5장과 17장에 설명이 되겠는데 16장에 딱 부러져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경배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쟁벌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천사에게 대접을 쏘더라 하는 게 게시록 16장 1절이고 2절에 첫째가 대접을 쏟았더니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나오고 우상이 나오는 자들에게 이게 나오려면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은 다음이라야지만 이 재앙이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상에게 경배하라 표를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아까 게시록 14장에 뭐가 내려와요? 일곱 재앙이 내려온다 그럼 일곱 재앙 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짐승의 우상과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자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의 핵심 세력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 재앙 중에 게시록 17장 1절에 또 일곱 배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 이리 오느라 많은 불이 안전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라 어허? 일곱 배접을 가진 천사니까 일곱 재앙이죠 일곱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음료가 누굴까? 5절에 그 음료에 대해 나오는데 5절에는 그 이마의 음료예요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게 딱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 음료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구성하는 그 세대기물을 알 수가 있네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일곱 재앙 때 바벨론은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왜? 바벨론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경배 강요하고 표를 받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음료를 바벨론이라 했구나 아 바벨론에 심판이 있구나 그런데 17장에는 이렇게 바벨론에 심판이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을 구성한 음료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그 나쁜 짐과 겸해서 어떻게 심판이 내렸는지가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게 18장 거기 또 뭐라고 나오나? 이렇게 나와요 제시록 18장 2절에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걸 보니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화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기 또 나오네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러면 고대 바벨론은 그렇게 됐지만 이게 아직 우리 세제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한 바벨론이 있다 뭐와 뭐가 그 바벨론을 구성한다? 중심이 된다? 바디간과 미국이 종교적 패권국가인 바디간과 정치적 패권국가인 미국이 합동해서 이미 시작됐죠 신성동명은 합동이 돼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가면서 결국은 끝내 이 세력들이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한다 여러분 우상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꼭 눈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지만 우상 아닙니다 얼마든지 형상이 없는 우상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이미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중세의 전철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구원의 대상이 그게 우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선다고 하는 것을 보냈다는데 여기에 그렇게 우상을 세우는 그 두 세력이 중심이 돼서 이 미국과 바디간의 세력이 중심이 돼서 바디간을 구성하고 이 세력의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한다면 전 세계는 뭐의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향이 들어가는 거고 큰 성 바벨론의 영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더러운 음료들의 가정한 것들의 어미가 받는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고대 바벨론은 정확하지만 이제 마지막 발세 바벨론은 그 중심 구축이 되는 것은 결국은 바디간과 미국이다 미국이다 그리고 그 바디간과 미국의 영향력을 통해서 지난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에 모든 일이 진행되게 돼 있다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데 고대 바벨론과 말세 바벨론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으로 비유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동안의 어둠의 세력의 폐망을 바벨론으로 비밀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잘 보시죠 두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과 말세 바벨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알면 이제 마지막 때 이거에 대한 모든 징조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지만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첫째 두 여왕 두 음자 고대 바벨론도 스스로 여왕이라 그리고 음녀였는데 여왕이라는 것을 보죠 이사야 47장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암을 받지 못하게 퀸 오브 킹덤 세 열국의 여왕입니다 와 여자 황제래요 그래서 너는 흑암으로 들어가면 망할 거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딸 갈대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절 신천에 말세 바벨론 저희가 어떻게 영화롭게 했으며 사채했는지 내가 너한테 갚아준다 심판받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나기를 나는 여왕으로 코인으로 코인으로 앉은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여왕으로 앉은 자라 과부가 아니라 결동과의 통을 보지는 거죠 지금 똑같은 애예요 그죠? 고대 바벨론 마지막 말세와 똑같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말세 바벨론이나 음료라 그래요 사실은 딸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딸 갈대아인데 이 갈대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 딸이에요 시편 73편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주님을 떠나면 다 뭐라 그랬어요? 음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딸 갈대라 그랬지만 사실은 바벨론은 뭐예요? 음녀 그런다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게시록 18장 7절에 나오는 이 여기 나오는 음녀의 받을 심판 이미 성경은 17장 1절부터 음녀 물이 앉은 음녀 큰성 바벨론 이렇게 말했죠 큰성 바벨론이 뭐예요? 음녀야 네 똑같이 돼 있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들이 하는 일이 포도주로 만국을 미치게 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키하는 금자니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어떻게 됐다? 미쳤도다 미쳤도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도주로 미쳐요 그런데 게시록 17장 2절에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로 땅을 얻어가는 존재들에여 취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포도주로 만국을 미치게 하는 존재들인 것을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그 멸망하고 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고할 때의 모습이 똑같아요 침륜당하고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60절 60절에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이렇게 낙성 예식인데 아마도 이것은 다니엘 3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시드기아 임금이 여기에 바벨론을 방문하게 될 때에 스라야라고 하는 시종관이 함께 참여할 때 예레미야가 글을 써가지고 스라야한테 줍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의 이 말 모든 재앙이에요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 책을 읽기 다 한 다음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에 던지며 바벨론이 이렇게 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게시록 18장 21절에 한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가로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똑같이 이번에는 물에다가 똑같이 바벨론의 폐망을 어떻게 해요? 돌에 메어서 이럴 거다 하고 이번에는 또 뭐해요? 맷돌에다가 이렇게 맷돌 같은 돌을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거다 일러주네요 못 떠나온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유브라데 물이 마르고 멸망합니다 2사의 44장 26절로 28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고래세에 관한 얘기를 나오는데 내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의 사람이 살이라 즉 예루살렘이 포로됐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되라 이제 망했던 유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말이 있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지난 시간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제가 유브라데 상류에서 고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마르게 하고 넙적다리까지 물을 들을 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누가 그를 했다고요? 고래스에 대하여 얘기를 그는 나의 먹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래스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무슨 법을 써요? 수공범, 물을 마르겠는데 유브라데, 그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품에 대하여 얘기는 마르라 그런데 절묘하게요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재앙 중에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바벨론의 멸망이 나온다 아까 음료의 멸망? 그때 여기 무슨 말이 나오나?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잖아요 그럼 짐승의 우상이 어디에 앉은 거예요? 보좌에 앉는 거잖아요 인생이 만들어진 보좌, 사단의 보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보좌를 때려요 때렸어, 그래가지고 보좌를 때리고 나서 다음에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강물이 쫙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강물을 마르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룹니다 고레스가 어디서 오는 왕입니까? 동방에서 오는 날이에요 바벨론에서 볼 때는 동방에서 오는 왕 그런데 여기 또 똑같은 말세 이번에 또 똑같이 유브라데가 어떻게 됩니까? 마릅니다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거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군가 큰 강 유브라데에 물을 말로 해서 파멸시키는 것이 똑같은 일인데 동방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돌아가라 그것처럼 동방의 왕으로 누가 오십니까?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을 끝장나고 심판하고 성도들은 해방된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다 중국이라 그래 이렇게 바벨론, 고대 바벨론과 말세바벨론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조금 더 볼게요 성도의 해방과 예루살렘 중건영입니다 아까는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그 이어서 45장 1절로 해드래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항복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고 성문을 옆에 열고 이시타게이트라고 하는 청동 성문을 고레스가 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평탄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겪었다 그러다가 고레스가 한 일이 있어요 에스라 1절로 3절에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예,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하늘의 신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세상만곡으로 자기한테 주셨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기름붕을 받은 고레스를 아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고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돌아가고 회복되고 유다의 포로가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볼 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입니다 정확합니다 동북역방에서 오는 왕으로 고레스가 와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게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제하더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게 누구예요? 음료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겠는가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큰 성 바벨론이요 이같이 보여줘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바벨론을 심판한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제하더라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뭐했다 신원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을 그에게 누구한테 그가 바벨론에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음료에게 할렐루야 아휴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이거 말이죠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데 여기 하나님이 성도들을 신원하는 심판은 누구한테 오는 게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이에요? 바벨론! 네 음료!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표를 만들고 우상에 경배시키는 그들이 심판받을 존재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남은 건 뭐예요? 바벨론의 그날 밤에 한번 보시죠 바벨론의 그날 밤에 말세 일식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날 밤 다니엘 오장의 그날 밤 갈대왕 벨사다리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뭘 얻습니까? 왕을 얻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대사람 다리오가 그날 밤이 마지막이에요 여기 게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심판도 이 심판에 1시간 이르렀다 18장 실제로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동방의 고려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일곱 재앙으로 바벨론 거짓 종교를 먼저 심판하세요 게시록 16장 10철의 일곱 재앙으로 바벨론 짐승의 보자를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는 건 유브라데에 물을 마르게 하고 동방에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된다 그럼 동방에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니까 왕이 아직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준비되고 즉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종교가 끝나니까 땅에 있는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거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지막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이겨요? 왕중왕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왕중왕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누구를 여기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본 이들을 없애뜨리는 이 전쟁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게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 이 전쟁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하나도 오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은 왕중왕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을 위해서 그게 뭐냐 오시기 예비됐다는 동방에 오는 왕들에게 예비됐다는 말은 오시기 전에 먼저 공의의 심판으로 바벨론을 끝장 내놓고 종교는 끝장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왕들 모여가지고 하나님 배정하니까 그게 이제 아마겟돈 얘기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 예언 얘기를 우리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역사가 진행되고 바벨론이 끝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가 이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남는 길은 뭐냐 게시록 18장 4절로 8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무너진 바벨론 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네 간단합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사건이 이뤄지면 바벨론은 7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마지막 바벨론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게시록 14장에 나왔잖아요 바벨론이 뭐라고요? 무너진다? 무너졌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곳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가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 경배하는 거 하지 말고 표 받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들과 함의하지 말라 그러면서 죄가 하늘에서 함을 졌다 그러면서 여기 17장에 17장에 바벨론에 나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권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냐? 음료의 세력이죠 바벨론 세력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행의 왕이에요 진짜 해돋는 것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죠 진짜 동방이죠 고레서는 바벨론의 동방이지만 우리 주님은 지구촌의 동방입니다 해돋는 곳 자 만행의 왕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말지막 때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첫째, 뭐하라? 만행의 왕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것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서도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말라고 오직 뭐만 하라? 괴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비결은 빌리뽀 2장 11절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한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듣고 나와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거기서 듣고 나와야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나오려고 마음을 쓰고 나와야 하나님이 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백성아 예루살렘이 멸망의 가정관세에 둘러싸이는 거 보글라 어떡하나? 나와라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니까 문짝 열었고 로마군 다 대각시키고 그냥 하나님 빼내버리시잖아요 나오려고 하니까 마찬가지에 내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서 나와려고 하면 나갈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빼내심을 받는다는 말은 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완벽한 구원의 이치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해 성도들이 할 일은 끝까지 진실해서 이기고 또 이기라 이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라 끝까지 뭐하라? 진실하라 끝까지 진실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일곱 재앙이 떨어질 때에 바벨론이 물마질 때에 거기서 이 바벨론의 무너짐과 같이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살아신 성도 여러분 바벨론선 나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귀에 쟁쟁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미 두 세력이 합동됐습니다 정치적 배권 국가와 종교적 배권 헐레스가 합동되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2030 어젠다라 2030년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리셋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제국을 만들고 하나의 통일된 이런 종교를 해서 나라는 따라서 있고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세계정부가 되는 거죠 결국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에게 우상의 경배하고 표를 만들고 강요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랬어야 할까? 바벨론이 된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그 표를 받게 할 때 비로소 세계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음료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 지금 너무나 분명한 현상이고 너무나 신속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뭐가 온다? 이게 될 때에 일곱째 항이 온다 대비하는 길은 뭐냐? 세계교회, 세계정부, 세계화폐 삼징의 연합이 개시록 18장 일어나면 이것은 발사의 바벨론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비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네요 역사는 지금 어둠은 그 일을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2030년이다 2015년에 정해놓고 15년 동안 이 일을 해나가는데 벌써 2022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돼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기탄없이 드립니다만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합쳐주시고 뭐 여기 요한계식으로 가지고 별별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 구미에 맞게 하는 많은 세대주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바벨론의 정체 성경대로 정확하게 분명합니다 고대 바벨론과 말세 바벨론이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는 걸 보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무슨 동방에서 오는 왕이 여기 저 저 저 저 저 저 중국에서 오는 게 동방에서 오는 성도들을 신원하는 신원의 심판이 무슨 뭐 성도들을 조사하는 그런 무슨 심판이 이런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도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을 가진 백성들을 미혹해도 다 따라가는 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비강과 미국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세 바벨론의 주역으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결국은 할 일이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2030을 놓고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내 백성아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름에 들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빼내실 수 있습니다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도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신인지 어떤 신앙인지 그렇다면 또 우리는 바벨론의 그런 영향력이 과대해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살피고 예비하고 그래서 도망해야 되는 이것이 언제 우리들이 살펴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이 바벨론에 서서 이 많은 것이 있을 때 왜 여기 마지막 때 일곱 재앙이 내려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또 우리 뭐 재심승에 가서 재앙이 떨어지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남을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성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우각성에서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바벨론적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사랑의 대상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하는 어떤 것이 내게 있는가 내 안을 살펴보시고 그 모든 바벨론을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널 구하는 것이 있는가 사람들은 다 백을 좋아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그런가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없냐 아니 뭐 돈 입혀서 은행 가서 뭘 하려면 좀 은행에 뭐 아는 사람 없냐 아이고 안 되면 베리라도 아는 사람 없냐 아니면 아들 위해서 분대 가려면 어떡하지 이거 어디 분대 조금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없어 사람들은 다 백을 찾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백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주해지고 만황의황으로 우리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심지어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죽겠다 죽겠다 할 때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합니다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김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면서 다시 한번 결국은 오늘 우리 현상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말쇠 바벨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백해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여기가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바벨론이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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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바벨론이야 이 기별을 들으시고 내 백성아 나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속히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 없이 로처럼 좀 머뭇머뭇하지 말고요 지체 없이 주님께로 뛰어나가고 지체 없이 주님과 함께 또 예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난체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로으로 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